오늘은 꼬마 캐리 vs 캐리 해피하우스 색종이 게임 대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숨도 참아야 돼 캐리는 사랑의 엄지 건법 이 정도는 한 손이면 충분하다고 꼬만리 꼬만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우물은 충알검법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 더 잘되거든요 스테라는 바로 바로 스텔라! 오 잘한다! 캐빈의 방법은 색깔 말하면서 하기 잘 봐봐 파랑! 파랑! 노랑! 빨강! 빨강! 밝은! 난의 복주 관리verse 야떡!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오늘 꼬마케립의 미니게임 대결의 우승장래 스테이소! 내 맘대로 꾸미는 캐리 해피하우스 준비 시작! 재미있는 미니게임도 즐기고 퀘스트를 수행하면 유머와 보석이 팡팡 캐리와 친구들의 방도 꾸미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요 남, 여, 노, 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캐리 해피아스